59조 세수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경정 추경해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한 400조 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 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펑크 규모가 59조 1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나면서 올해 나라살림 운영이 엉망이 돼가고 있다. 유선열 정부가 정부 지출을 깎으면서 강조했던 건 건전 재정도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연초부터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는데도 8월 말 내년 예산을 국회로 넘길 때까지 세수 재축회를 밀어왔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회피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기재부의 세수축회가 이렇게 엉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1년 27.1%와 지난해 15.3%에도 세수 오차율이 두 자릿수였다.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세수축회의 전반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도 오차율이 두 자릿수 14.8%에 이른다. 그나마 전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친 것이었지만 이번엔 펑크가 난 것이라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기재부는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급격한 아까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올해 실질 성장률이 지난해 예산안 짤 때 전망한 것에 전조 1%포인트가량 낮을 뿐이니 경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설픈 변명이다. 한 번 궤도를 벗어난 정부 재정 운영이 쉽게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은 답답함을 기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이 없죠. 올해 세수가 이렇게 큰 규모로 펑크를 하는데 이어 내년 세수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50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려 한다. 오기를 부리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기재부는 세액의 잉여금 4조 원과 기금 여유자원 24조 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일부는 사업 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미루고 세액의 잉여금을 쓰는 것으로는 결손의 일부만 해결할 뿐이다. 세입경정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세수결손 보존용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국가 채무 비율 수치를 조금 낮추자고 외국한 평영기금을 헐어 쓰는 것은 정부 재정정책과 재정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를 더 훼손할 뿐이다. x2 x2 감사합니다.